다들 제가 청일점이니까 여자분들 춤선이랑 남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지금 뭐 추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저도 배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춤도 배워보고 그리고 또 하도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맨끝에 계신 분이 많이 보고 주셨나요? 네 아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 좋죠 네 좋습니다 자